토마토 다진 게 들어갔어요 어, 썩어 헉! 카레 향이! 저희 한국 카레랑은 되게 다른 게 색깔이 되게 어두워요 카레 색깔이 자, 먼저 더블 치즈부터 먹을 건데요 저 그치즈 좋아하지 뜨거운 인터넷 조금씩 먹어볼게요 오, 치즈~! 조금만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이게 카레향이 되게 진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냥 야끼 카레보다 이렇게 치즈 얹어 먹을까 진짜 맛있네요 어? 잠깐 보세요 약간 아쉬울 뻔했는데 이렇게 계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계란이 어머 어 쓰게 어 쓰게 이건 거의 한라산 와 비주오죠 제일 좋아하는 계란 제가 하루에 한 다여섯 개 그냥 후라이 만들어서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어디 한 번 맛 좀 볼까 어디 한 번 맛 좀 볼까 후라이 후라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일단 맛은 이렇고요 식기 전에 약기 카레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맥주가 들어간 카레예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혹시 계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맥주 카레 이게 바로 맥주 카레예요 제가 이것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래? 토마토? 여기는 밑에가 토마토 다진 게 들어갔어요 아 아 꺼져 아 너무 꺼져요 거짓말 하세요 아 아 이런 느낌 응 아 시원하다 맥주 카레 이게 물을 일주일 안 쓰는 카레여서 그런지 야키 카레 더블 치즈보다는 좀 짠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맥주 맛은 딱히 나진 않고 알콜이 증발한 느낌이에요 맥주 맛은 안 나네요 계란이 너무 맛있다 꿀 꿀 꿀 이게 제 입맛에 잘 맞아요 음 이게 맛있네요 음 음 마지막 한 입 저희 끝 으으으으으으으!